고성 맛집 1년 장작보리밥 가자미튀김 제육볶음과 다양한 반찬을 집밥처럼 먹을 수 있으며 옛날에 먹던 보리밥을 먹으면서 추억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수제비집 진한 육수의 수제비와 짜지 않고 가성비 좋은 장칼국수가 맛있으며 오징어가 듬뿍 들어있는 바삭한 파전도 맛있습니다. 8점 최강 순두부 요리 전문점이며 주메뉴보다 헝태, 허덕, 제육이 들어있는 황태삼압과 오징어순대, 감자전도 맛있어요. 7. 장미경양식 본전 정겨운 시골 동네에 깔끔하고 정갈한 경향식집이며 고기가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먹기 좋은 향이며 치즈돈가스도 맛있어요. 6. 영순내 횟집 호득한 식감에 물회와 성게가 듬뿍 들어있는 성게비빔밥 고성 바닷에서 잡히는 다양한 모듬회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5. 공포머구리집 고성전은 전복, 해삼, 모든 물회가 비싸지만 양념이 진하고 회가 많이 들어있어서 먹을거리가 많으며 바다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4. 커피고 관리 해변으로 착각할 정도로 봉포해변이 멋지게 보이는 뷰맛집이고 베이커리와 커피는 직접 로스팅해서 더 맛있습니다. 3. 동루골맛국수 레미라뮤가 많은 레밀면이라 쫄깃하지는 않지만 독특하면서 시원하고 맛있으며 촉촉한 수육도 함께 먹으면 좋아요. 2. 백촌맛국수 새콤하고 시원한 동치미 육수와 잘 어울리는 메밀맛국수이고 양념장과 들기름을 넣고 비벼 먹으면 희한하게 맛있습니다. 1. 바다정원 건물 사이로 잘 꾸며진 정원 볼거리, 출거리, 먹거리 바다 뷰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곳이며 1층부터 옥상 전망까지 멋진 카페입니다. 강원도 고성맛집 방문순위 하프호십니다. 3. 백촌맛국수 4. 브라이 4. 로고가 4. 로고가 5. 로고가 5. 로고가 5. 로고가 5. 로고가 5. 로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